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요가 편에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남한테 언덕을 많이 입었는데 그걸 저버리는 사람. 흔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마땅히 지키야 할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받은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리는 행동을 할 때 이런 말을 쓰지요. 영적인 삶에 있을 수도 변망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그렇게 사는 배신자 배신의 대명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력기 32장에 있는데 여기 보면 배은망덕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당시 신해산 기석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신해산 기석에 앉아있으니까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환경이 좋겠습니까? 신해산 밑에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게 올라간 모세가 한 3일 지나면 올 줄 알았더니 10일 지나도 20일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자꾸 길어져서 모세가 40일 있었거든요. 신해산에서 40일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도 모세가 자기가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오라고 내가 말씀을 내게 주겠다. 출입기 24장 12절에 보면 신해산 은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왁께서 모세계의 시대에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신해산으로 불러서 율법과 계명이 새긴 돌판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신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남이 자꾸 더더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증이 났습니다. 이 조급증이 도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것도 금들을 모아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우상을 그렇게 만드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신해산에서 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전 백성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고백한 지가 며칠 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약속이. 배신을 해요. 오늘 제목이 뭐요? 요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들은 사단 종로로 타는 사단의 편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급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급에 살면서 애급 문화에 젖어버렸어요. 애급 문화는 싹 다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에 젖어서 그것이 어떻게 됐냐.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었어요.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 우리는 무슨 우상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또 이상하잖아요. 그거 싫은데 태어날 때부터 우상 문화에서 자랐어요. 태국 사람들처럼 우상 자체로 태어날 때부터 동남아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울 게 전혀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애털입니다. 애털. 구원받고 나서는 이게 애털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체질가 깊이 모여 내면 속에 뿌리가 박혀 있어요.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럼 언제 또 나와요? 평소 때는 잘 몰라. 문제 사건 터지면 그 속에 숨겨 있던 애털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을 언제부터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잘하죠. 잘하죠. 잘하는데 문제 사건 터지면 옛날 석관이 나와요. 예수 안 믿을 때, 그 우상 승비할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그 못된 행동이 나와요. 문제 사건 터지면 확 그 애체질. 그래서요. 이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 25시 영원이란 말은요. 완전히 복음 속에 24. 누구를 만나도 복음 속에서, 뭘 하다 복음 속에서. 완전히 24 영원이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체질 안 바뀝니다. 바뀐 겉지. 바뀐 겉은데 문제 사건 오면 본색이 확 드러나 버려요. 애털이 나온다. 그래서 계속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체질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 교회에서 하는 이들은 예배만 다 참석해도 체질이 바뀔 수 있어요. 심장기도 하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심장기도다 예배드려야지 하는 분들은 바뀌었던지 바뀌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분만 제대로 들어도요. 참석한다 그 말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 제대로 영적으로 들으면 예털이 깨지기 시작해요. 다른 특별한 훈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특별한 훈련 차들 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털 그걸 완전히 깰 수가 있습니다. 그 깨지어야 편안하게 살아요. 성격이 좀 막 업다운이 심하고 화를 잘 내고 막 이런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체질 안 바뀌면 은혜 다 쏟아버려요. 실컷 받고 집어가 다 쏟아버려요. 체질이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여러분 2, 3, 7 나라 살리는 은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영국의 전성도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원수의 조롱거림. 자 1절을 봅니다. 32장 1절만 볼게요. 1절을 보면 우리 안 읽었는데요. 1절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의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신들이 지금 2인자가 누구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에를 독촉합니다. 독촉할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있지만요. 아론이 누구요? 모세의 형제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다 보았어요. 수려급의 10가지 지향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면서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직접 옆에서 다 처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검송화지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검송화지 만드는 데 있을 수 있었냐? 이들이 무섭게 공격한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나간 거예요. 완전히 겁을 먹은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독촉했다 아니라 독촉 정도 아니 그냥 말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지 않으니까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죽은 산인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해낼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향으로 아론을 몰아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 자체만 해도 이게 얼마나 업혀가 있습니까? 신을 만들라 신이 만들어지는 수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든다는 것도 우섭고 우상신이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해 준다는 말도 완전히 억지거든요. 이게 이제 이 체질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애국에서 우상순비의 문화 속에 살던 체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시대에도 버젓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들을 때 이게 말도 안 소리 같죠? 끝으로는 전통문화다. 전통문화 이런 명목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우상문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데 이게 미신문화예요. 이게 기신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만일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어 이 불신자들은요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영화를 착하게 만들어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고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서 고사를 지내면서 대박나게 해달라고 무슨 유명한 프로 스포츠 구단에 이제 시무식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 배운 사람들이 시무식하면서 고사 지내입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짐승 중에서 돼지 머리냐 여기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래 나와요. 첫째 우리 민속놀이인 윷놀이에서 도가 있죠. 도 도라 하죠. 도 도 도 돼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시작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상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돼지는 돼야지라고 하자면 도야지라고 하는데 이 말에 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돼야지 돼야지 비슷한 발음입니다. 돼야지 돼야지 그리고 돼지라는 이 말 역시 잘 되어간다는 상태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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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지 돼지 그거 똑같은 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되자 잘 되자 이런 염문이 돼지라는 바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돼지의 한자 말의 한자의 돼지는 돈이요 돈 그 돈인데 돈과 같은 소리잖아요 돈 돈 그리고 돼지는 다 사나요 새끼를 많아요 다 사난다 많은 것을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부귀 영화를 누르는 그런 마음으로 돼지 주둥이에 돈을 꼽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럴 듯한 주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으로 뭡니까? 미신 귀신 기복 그렇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빠져있어요. 돼지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장세기 3장 사건이 인해가지고 영적 눈이 사람들이 어두워져가 영적 눈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영의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본인과 후손들에게 엄청난 저주인지 전혀 분발력이 없어요. 기가 막히지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나라 문화요. 이게 다 귀신 우상 문화예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 성공을 위해서 한다면 뭐든지 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기 13장, 16장, 19장의 미신, 점술, 우상문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이죠 오늘 저녁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역삼동에 있는 LG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 퇴치 십김굿을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십김굿을 하는데 이 굿 무당이 누구냐 송순단이 송순단이 누구냐 가수 송가인의 엄마요 이 사람은 전라도 진도에 대한 진도시킴 무형문화재 27호예요. 더 기가 막힌 것 외교부 문화재청에서 후원하고 KB 국민은행에서 이것을 후원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 오늘 다 조정했어요. 그 굿 하는데 한국 외교관들 다 조정했어요. 이 정부가 이 나라 망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민비가 굿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민비가 굿을 수시로 했어요. 나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이요. 추려급 이후에 나타난 이 금송화재 사건이 한참 서울이 지난 다음에 남북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의 남북을 르호부함과 여로부함이 나누어져요. 르호부함은 솔로몬의 아들이요. 여로부함은 장군이요. 이래가지고 나라를 쪼개버려요. 분열돼요. 왕조가 탁 깨져버려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남쪽 유다에 비해서 다섯 배나 강력했어요. 강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부함이 세운 북쪽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남보다 훨씬 강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다가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법이거든. 1년에 한 번 가가야 돼요. 성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걸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딱 여로부함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저쪽 가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엇이 불안하니까 국립 끝에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 상 두 개를 딱 만들었어요. 한 개는 베데레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에 딱 세워놓고 갈 거 없다. 맹절때마다 예루살렘 남쪽 내려갈 거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이 숨겼던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요란기상 12장 2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여로부함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부함은 금신상을 만든 것에 더하여 신상을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신상에다 산당을 깍게 만들어요. 내위자수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 중에 뽑아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큰 죄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여로부함은 아예 이 땅에서 헌적을 없애버렸어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영적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3장에서 시작된 사단은 그 공격의 꽃비를 늦추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혼돈 속에 그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돈 속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또 이런 옛틀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린 것이 문제에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본문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신상을 앞에 두고 자신들을 애급당에서 구출한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재물 들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산에서 신에서 내려와 보니까 완전히 지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절기면서 그 신상을 절하면서 거기서 전부다 그 신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본문 철제로 보면 이들의 상태가 부패하였다. 더 이상 설모가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설모 없는 백성이 됩니다. 구절에는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농부가 밧줄을 방향대로 소나 말을 끌잖아요. 높아는데 이걸 안 듣는 거 이게 목이 뻣뻣하다. 그런 말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빠진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하는 실체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우상미신 문화에 빠져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본 적 백성이 방장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장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상문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원수가 노여 불신자들이잖아요. 비극적인 그런 삶을 이런 삶을 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보통 창피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뭐한 짓이냐.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영적 혼합주의에서 빠져나게 돼요. 영적 혼합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다리에 걸치게 하지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단위입니다.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또 뭔가를 또 의지하고 영계 모든 성도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만드는 영적 혼합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시 바랍니다. 양다리에 걸치지 마세요. 두만 품지 마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와서 영적 서미뜰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26절로 28절 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내 위 자순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대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내 위 자순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 삼천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신들을 보고 모세가 한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을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박살내버렸어요 다 부속을 깨우고 태워버렸어요 오렌지구 태우냐 너희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서 마셔라 하겠어요 그걸 다 백신들 마시겠어요 그 우상을 갈아가지고 그걸 다 물하고 다 갈아가지고 다 마셔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갈아간 마시면 없는 이 신이냐 너에게 그걸 갈아게 준 겁니다 마셔라 금송아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헛된 존재다 그걸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진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신들을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영경이 삶에 있어서도 중도 노선은 없습니다 중도 노선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계시록 3장 15절 심지로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안오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신앙생활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야 어정쩍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안 된다는 얘기 모세의 영적 진단을 촉구하는 말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 와서 레위 자손만 온 거예요 모세는 이들에게 칼을 차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다 죽이라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다 죽여라 그래서 이날에 처음부터 입구부터 마지막까지 지금도 우상 앞에 취해가지고 퍼마시면서 숭배하는 그들을 친형제든 부모든 이웃이든 다 죽여라 싹 다 죽였는데 삼천명 가령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냐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자들 그 분위기에 취했는 자들 싹 다 죽여요 인간적으로 좀 잔인한 모습이지요 잔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가 이러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요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중에 형제도 있어요 이 중에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모세의 명령대로 죽였어요 자신의 가족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면 죽여야 했던 이들의 결단 얼마나 아팠겠어요 형제를 심지어 부모를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이 어려운 결단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뭐 내 부모님이 그래서 내 친구와 내가 친한 사람이 내 형제가 신앙생활은요 부부 사이에 상관없어요 칼같이 바로 써야 돼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거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양심 명격을 깨어서 이거 아니다 이거는 신앙양심이 아니다 할 때 아닌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걸 다 죽는 거예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기 부부라고 쌍무의 비교에 비교가 가시죠 하나님의 삽비라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삽비라 한 사람 등기 자리 있으면 다 살 텐데 부부가 똑같아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cocaine 생각하는 livre가 하나님의 삽비라 이거 하나님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삽비라 아니다 이런 거iin 이런 거따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은 다 양보하고 다 내려놓으되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살아야 되요. 살아야 되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복된 자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복된 자라. 영적으로는 절대 양보가 없는 복된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큰 죄로 하십니다. 역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숭결을 지킨 자의 삶 속에 대해서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봉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되세요? 쉽지 않을긴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던가 아들, 아들, 딸을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세계모음에 아무나 선지하세요. 이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까지 가야 세상 말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는 삶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고자 하는 살고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이런 체험을 연기해서 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누라도 자식도 싹 다 내려놨어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을 때 그때 다 내려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우선순위 여러분 신앙양심, 신앙생활해요. 손해보게 하는 것은 칼 그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좀 냉경해 보여도 인정물이 없어 보여도 그게 서로 사는 길이에요. 너무 인정이 많았어. 너무 어리가 있었어. 너무 그랬습니까? 그거 되는 것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은약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였어요. 성경에서 보면 부부관계라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금성화지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지.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 배신하는 거라고요. 호세야 2장 10줄 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내가 발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 기억하여 부른 일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구구절절이 담겨져 있어요. 호세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우상 그거하고 비교가 될 대상입니까? 전능자 하나님과 바알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알 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편이 아니요. 물증 편이 아니요. 생활체장 출세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존재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당당히 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동생이 책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문자를 봤어요. 우리 형에게 찾아와서 형 이 만사형도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래 물으니까 형이 딱 보고 그래 이 말은 모든 것을 딱 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야.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형통한 자가 되려면 만사 주통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형통하지 말라 해도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대로 신앙생을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분들은 형통형통형통할 거예요. 문제와도 괜찮아요. 문제는 언제나 오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암균이요. 아침에 하루에 생기는 암균이 내 몸에 생기는 암균이 수십만이 생겨요. 근데 왜 암 안 걸리냐.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립니다. 그걸 다 죽여버려요. 그걸 다 죽여버려요. 건강하니까. 유 목사님하고 요번에 1박 2일을 같이 유 목사님이 다 이래가지고 내가 같이 이렇게 하룻밤 자가면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어도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암으로 다 가잖아요. 나이가 다 들고 가면 모든 기능이 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식사하면서 비타민C를 전에는 너무 많이 모아 유 목사님 맨날 흉을 받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저만 좀 못 사는 말이야. 밥 먹을 때마다 비타민C 이런 20개씩 뭐 20개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풍을 넣어가지고 말이야.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쪽팔려가지고 말이야. 안 먹었는데 근데 비타민C만 먹어도 이 모든 음식이 들어갈 때 들어갈 때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이게 참 나쁜 병을 만드는데 요구를 죽이는 것이 비타민C요. 우리 몸에는 비타민C가 유일하게 생성이 안 되요.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으면 그냥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복음 속에 복음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요.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이 다 자기다 태워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답 정 너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 말에. 그냥 대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이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에게 물어보는 거다. 답 정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다 답이 나 있어요.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 있어요. 답이다. 이대로 살면 돼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해결자 답 났다니까요. 답 없는 사람이 불안하지 답 났는데 뭐가 불안해? 아무 불안할 게 없어요. 다 끝내줬어요. 그 예수 내가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에요. 세상 편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로 결론난 인생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확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을 확장하시는 게 많으냐 복음 취의와 이십사 제자예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든 생활적인 문제 취의와야 조업사사 복음으로 취의와야 조업사사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지우되고 이십사 제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이삼 칠다를 가슴에 품고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누구를 봐도 영적으로 해석하며 영의 눈을 가지고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을 위해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거진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이십사 제자가 되게 하야 조업사사 여러분 그런 가슴 가지고 이밤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내가 기도응답 때문에 확신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기 바랍니 주소기 바랍니